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요즘 챗GPT 때문에 인공지능 서비스 열풍이 불고 있고 이런 텍스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들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어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실사풍의 이미지를 AI가 직접 그려주고 있고요. 너무 이게 정교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이미지를 정말 실제 인물처럼 뽑아내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나 AI가 그린 그림의 경우 사람을 닮았지만 묘하게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불쾌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 완전히 사람과 흡사한 대육회 마운틴 구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 여자 이미지가 진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공지능이 그린 거다.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살짝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2D 이미지, 평면 이미지로 나오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내 이상형 여친 이미지가 여러 가지 동작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3D 서비스까지 금방 나오겠구나. 그거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여시라는 여성 커뮤니티에서 어떤 여성분이 사진을 올렸어요. 제목이 가상인물을 사랑하게 됐어. 하트 그래서 봤더니 새로 나온 가상 인플루언서 남자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내놓은 거겠죠. 뭐라고 적어놨냐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인데 사랑하게 됐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고 밥이 안 넘어가. 찐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 죽고 싶어. 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댓글을 보니까 물음표라는 댓글이 달려있으니까 작성자가 대댓글로 AI 아이돌을 사랑하게 됐다는 뜻이야. 다른 사람은 진지한 건지 컨셉인지 궁금하다. 진짜 좋아하는 거라면 비슷하게 생긴 남자 아이돌이라도 좋아해 보는 건 어떠냐라고 했더니 이 작성자가 어떤 아이돌 멤버를 닮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봤는데 얘랑 하나도 안 닮았고 논란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작성자는 기존에 나와있는 남자 아이돌도 눈에 안 차는데 새로 나온 인공지능 AI 아이돌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컨셉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겠다. 그리고 릴파라는 분 아세요? 가상 인물로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또 가상 아이돌 멤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며칠 전에 실제로 어떤 카페를 빌려서 팬미팅을 했어요. 근데 실물에 이분이 나온 게 아니고 그림으로 세워진 등신대가 있고 여러 가지 판매 굿즈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팬들이 사진도 같이 찍고 그 굿즈도 사올 수 있고 이런 작은 카페를 마련했는데 세상에 그 거기를 가려고 선 남자분들 줄이 그 밖에 한 거의 100미터네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사진이 올라오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뭐 쟤네들 오타쿠의 문화라고 치부할 만한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예전까지는 오타쿠 소수의 문화였지만 앞으로는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영화 허에서 나왔었잖아요. 인공지능 여친이 나와 24시간 대화하고 항상 정서적인 교감을 놔두면서 나의 모든 속마음을 알고 있고 이런 서비스가 그 영화에는 아주 먼 미래로 나와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먼 미래가 아니라 코앞에 있는 미래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상인물이 나오고 가상여친, 남친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만나는 남자, 여자를 100% 대체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현재 한국을 봤을 때 지금 20대 분들 중에서 결혼은 커녕 연애를 하는 분들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 세대별로 통계를 내어봐도 20대가 연애하는 비율이 적고 최근 1년간 성관계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도 20대는 그 비율이 남자든 여자든 낮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혈기왕성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20대 분들이 연애와 성관계에 소극적이다. 플러스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는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그 연애 욕구, 그 정서적인 욕구라는 것도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그쪽에서 충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며칠 전에 KBS에서 어떤 다큐가 나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성세대 피디들이 20대 남자 여자를 화합시킨답시고 20대 여성 3명, 남성 3명 이 6명을 모아서 같이 캠핑을 보내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채팅을 시켰는데요. 진짜 웃긴 게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시키면 자기들끼리 뭔가 풀리고 친해질 줄 알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단톡방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날선 공격들이 이어졌고 이거를 본 시청자들이 아 역시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는 저렇게 그냥 매너 있고 정상적인 척을 해도 속마음은 정말 병 뭐일 수 있다. 그리고 페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페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가상인물, 인공지능 여친 그리고 모니터 속의 BJ, 또 아이돌 오프라인에서도 토킹바 이런 대체제 서비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스킨십적인 만족은 안 되지만 심리적으로 안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서적인 그런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대체제가 너무 많이 생겼고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여자를 만났다 했을 때는 페미가 절반이고 데이트 비용 안 내려는 여자들도 많고 또 스킨십을 함부로 잘못했다가 역으로 고소당하거나 내 인생이 한 번에 나락이 갈 수 있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이 지나친 걱정이라고 해도 예전보다는 이런 위험성이 커진 시대인 건 맞기 때문에 20대 분들이 점점 실제 연애에 있어서 소극적이게 되고 비례해서 결혼도 잘 안 하게 되는 문화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미래에는 내가 실제로 애인이 있다고 해도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그 실제 사람과 별개로 나만의 인공지능 여친, 남친이 있어서 그 인공지능 캐릭터와 정말 속깊은 이야기를 하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교감을 하고 그런 문화도 하나의 보편적인 대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변곡점에 있어서 앞으로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소개팅 어플 이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